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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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철이 아니야? 철이 아니야. 알루미늄판입니다. 자, 오늘 알판 노래방. 알판 노래방, 뭐 하나요? 오늘 관련 강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노래. 오늘의 게임이 기본입니다. 내 가슴속에 사는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 상품들이 있죠.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리플 타겠습니다. 네? 아, 왜요?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 번 리셋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 자,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아, 자,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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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 친구들이랑 며칠 전에 갔는데. 아, 그럼 제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개인전의 폴 씨가 여러분 6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댄스 한 번 쳐볼래?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 번 나왔잖아요.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 뭐 다리 건너요?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의. 나 검색,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나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롯데타워번.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 야, 이게 한계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네? 하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는 한 명 대꼬 가기 하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대꼬 잡고. 대꼬 가기.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대꼬 가기는 좀. 아니, 꼴찌가 한 명 대꼬 가기 하나. 대꼬 가기 대박인데? 네, 이제 있지. 원숭이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보겠습니다.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기회 준비하세요. 아, 수고가. – 노래 듣고. – 맞추기. 제목을 맞추기. 제목 맞추기요? 오케이. 동생. 자! 지지버 어드벤처 지지버 어드벤처 정답 잘하네 이렇게 연습 문제 하시죠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몸풀기 몸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첫 판은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신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태세전환 우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형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래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다음 슈가 천국 천국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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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스터 정말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야 삐 뭐야 뭔데 피카츄 몬스터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도둑스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총무 속은! 총무 속은! 총무 속은! 총무 속은! 날아라 슈퍼보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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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지이 형이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다 멤버들한테 잘 보여야 돼. 효과화과 마이비스 확 blob 안 와. 어!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안 한 거 나왔어. 나 진짜 꼴딱 들었는데. 근데 나, 나 전곡 해놓고 선우광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축광 스토리! 아니야. 진! 영심이! 땡! 아랫! 피고왕 총키! 땡!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면.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뭐예요? 뭐야? 뭐야? 비! 아, 이거 뭐야? 이름이 기억 안난다, 내가. 나는 몰라. 난 모르겠어, 근데. 옛날 옛적에? 나,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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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 진! 호랑이 옛날 옛적에? 아니야. 나도 안다니까, 이거.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내가 주도사, 무도사? 아렘! 뭔 옛날 예측이냐 이거? 뭐였지? 뭐였지? 아!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누가 아냐? 아니야? 차차냐? 아니야! 아렘! 아주 옛날 예측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 휘! 휘! 뭔 옛날 예측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아! 나 이 눈 전혀 몰라! 오! 슬로우 와우! 뭔데? 비어 내 친구 아니 이건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애라니까? 아니라고! 배추도사 무도사 아!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예측에 뭐야?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예측에! 어? 그거 안 나와있는데? 그 노래 가사 나와요? 머털도사의 옛날 예측에! 핑키 펑커의 옛날 예측에! 휴가 우리의 옛날 예측에! 아니 누구누구라니까? 달리자루! E! B! B! R! 아! 깨비깨비! R! R! 옛날 예측에! 아! 은비까비! B! B! 진짜 놀림! 은비까비! 아 진짜? 아 나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나 모르겠다 근데 아 레전드! 배추도사 분사는 본 거 같아 와 진짜 은비까비 와 형 진짜 멋있었다 은비까비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휴가! 꼬마 장샤붕붕 휴가!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 꼬마 도깨비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다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었어 왜 이렇게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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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성 커비? 아니 커비겠냐 이게 호비의 데모원 휴가! 호비의 데모원 호비의 데모원 네? 잠깐만 호비 호비 호비? 아니 호비 아니야 호비야 꼬비 꼬비 정국 정국 호비야 꼬비 꼬비 정국 정국 내 친구 꼬비? 귀여운 꼬비?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네 주민! 내 동생 꼬비 예 구술동자 구술동자 갑자기 네 나의 귀여운 꼬비? 응 아냐 호비 내 친구 꼬마 도깨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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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정국 꼬마 도깨비? 네 아래! 꼬비랑 들리는다 꼬마 도깨비 꼬비 땡 아 비 비 도깨비 꼬비 땡 땡 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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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와 와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꼬비 꼬비 뭐야 근데 저게? 꼬비 꼬비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제 만화 이름이 꼬비 꼬비라고 아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알아 네 완전 두꺼운 걸로 뭔가 어릴 때 막 비디오빵에서 그거 비디오 빌려가지고 봤던 거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진 않아 꼬비 꼬비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아 아 아 춥다 뭔데 어 진 축구왕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축구왕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뭐지 뒷 뒷 좀 더 듣고 싶은데 뭐지 기타 형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아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알 때 얘기야 확실히 띠,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빠바밤. 나? 띠! 애가 눈부신다고? 정국룡룡 골드런. 아니야 골드런 노래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태양 용사 선가등.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뭐지 이거? 아아. 지구 특공대. 정국. 지구 특공대. 정답. 뭐야 이게? 지구 특공대가? 아 뭐였지? 영상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캡틴 플래닛. 다섯 가지 입을 하나로. 캡틴 플래닛. 아 저게 몰라. 나 진짜 몰라.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 바람. 반지 껴야 돼요.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물을 캡틴 플래닛. 몰라요? 재밌다. 못 맞혀? 제가 즐겨보는 말은. 아 그러니까 말은 안 맞혀. 정답. 정답.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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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괜찮아요? 존테크만이 제목이 아니니까. 편곡 죽이는데? 누가 나한테... 존테크만이 뭔데? 마지막에 노래 제목이 곡 제목 나온다고. 시가! 성공! 시가 탐험 돼. 맞아, 맞아. 아, 이게... 맞아, 맞아. 존테크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동작크만이에요, 돈데끄만이야. 돈데끄만이지.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돈데끄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동작크만이라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내가 말했냐? 아,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하나 맞혔다, 하나. 나도 못 맞혔는데, 큰일 났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Kill hindsight은 못할 것 같아. 공연 unveil 아 tuve 의zięk 미뱅 유명한 정의의 용사 Wick 웅뱅 정의의 용사 정의의 용사할 리가 없어. 제자목 Ay 정의의 용사일리는 없어. 와, 아는데 나도 한 번 이상 들어본 멜로디이긴 해. 제목을 다 모르겠어. 위험로 בס Sehr 세상 ent한 뭐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있었다. 아빠한테는 없었다. 태양의 기사 빗고! 저거! 태양의 기사 빗고? 응. 좀 더. 근데 너 이 말 안 봤지? 안 봤지. 이게 뭔데? 칼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나 이건 몰라. 저게 뭔데? 누구도 몰라? 저거 몰라. 아, 저거! 아, 쟤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저거 하면은 이거, 이거, 이거 생겨,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난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 든 건 다 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토를 했잖아요. 칼 든 건 다 격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기회가 진짜다. 성공, 성공! 뭔데? 아, 진짜? 아, 축구왕 출돌이! 아, 맞아. 축구왕 출돌이야, 이거. 정답! 어우, 좀 하네. 아니, 축구왕 출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그거냐? 아니, 그냥 그 쥬라기, 쥬라기 월드컵 그거네. 쥬라기 월드컵, 쥬라기 월드컵. 가겠습니다. 추가! 아, D. 아, 맞아. 와, 진짜 다들 뭐. 요리 보고네, 요리 보고. 요리 보고.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초선. 그래 가지고 말고 있어. 진짜. 그래 가지고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최선 요리 보고까지 나와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를 다 하는데 한 문자도 못 맞춰. 아, 그래? 어떻게 내는 거야? 플레이. 주가야! 잠깐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잠깐, 잠깐. 야인 시대 아니야, 야인 시대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 형, 잠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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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리 마지막 승구 아니야? 응. 마지막 승구.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하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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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슬램덩크? 그래, 주가. 와, 슬램덩크. 형, 왜? 마지막 승구를 그랬어. 우리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마지막 승구를 그랬어. 나는 애니로 안 봤어. 내 옷을 가누며 너에게 가고 있어. 진짜 마지막 승구 이러고 있다, 진짜. 와,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아, 뭐지? 인숙한? 일단 편곡 자체가. 슈가! 아, 형, 좀 그만해요.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이 형, 만화 깨봤네. 주 형, 우리 세 명 때문에 이거 하고. 아니, 자기 모른다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은. 모른다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피. 어, 아래야? 아, 피. 아래. 피고왕 총키. 피. 슈가. 슈가. 아, 슈퍼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건 맞아. 그랑조였어? 그랑조였어, 이건 잘 안 돼.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나?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비. 카드 컵트 처리. 정답. 와,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 유, 캐치 유, 캐치 미, 캐치 미.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이건 그거라고. 벚꽃이 있으면. 아, 이거 명곡이잖아. 진짜요? 전하고 싶은데. 아, 이 노래구나. 피는 걸. 나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알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 이거 나오다가 봤을 텐데요. 아, 진짜 나하고 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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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춘 거야? 내가 그것은 용기의 중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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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피, 파워레인저. 오, 작다. 와. 맞다, 파워레인저다. 아, 방금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레인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아, 백터맨. 백터맨, 이글. 백터맨, 백터맨. 우리가 가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알어. 알면 좀 맞춰봐. 이 비슷한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비. 꾸러기 수비대. 아, 그래, 그래. 야, 이 새끼. 진사오비.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주님인 진사오비. 아, 이 말야구나. 진사오비. 나 몰라.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왜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아,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아, 뭔가 스포츠 말한 거 같은데? 아,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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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딱 봐도 축구같지 않냐? 난 달려라 한인 줄 알았는데. 너도. 자꾸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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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구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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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한 줄 축구인데, 이거? 쌈반드 한 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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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 요청. 드라이 월드콤이 뭐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지민! 골드론! 아닌가? 골드론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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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철도 소리 붙어놔. 지! 아닌가? 아, 이거 뭐지? 지! 지구 용사 골드론. 아니야, 아니야. 지! 뷔! 황금 용사 골드론. 지!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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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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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 끝이 없는 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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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기! 무슨 통기지? 피고왕 통기, 지! 슈가 피고왕 통기. 슈가 피고왕 통기. 지! 피고왕 통기. 그래, 너 한 번 맞춰라. 아니, 저, 저서 형이 피고왕 통기 했어. 나 그냥 통기 했어. 그냥,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으냐. 그럼 제가 할게요. 피고왕 통기. 아니, 제가 피고왕 통기. 아니지. 피고왕 통기. 아니, 피고왕 통기. 지! 지! – 피고왕 통기. – 아, 피고왕 통기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안나. 이게 또 뭐야. 비교적, 생각에는, 후반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정국, 정국?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공성 중인 나라, 에? 앨리스가 아닌가 보네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자, 이런 거 도전해 볼 것 같은데? 저, 다 이제 가야죠.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자차원 세계에 날 새고 용감한 불이 여기 있다. 불이 여기 있다. 정국! 정국! 불이? 이상한 나라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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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불이? 비? 이상한 나라의 푸? 네. 지민? 아름? 이상한 나라의 보? 아름? 제오? 맞아. 이상한 나라의 풀? 형, 형. 제오? 형, 뭐 할 거야? 포 해봐요, 포. 포? 했어, 했어, 했어. 이상한 나라의 포. 아, 잠시만. 천국, 천국, 천국. 보 아니야, 보? 이상한 나라의 폴. 내가 포 했잖아, 내가 포 했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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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라고? 폴이 아니고 폴이야? 아, 이상한 나라의 폴이 뭐야? 나 진짜 처음 본다. 폴. 우와! 우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거는 K-Cups도 안,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나와봤고 난 중요해, 조이. 우와, 이게 신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맞잖아. 자동차가 남간다. 자, 지민이 가라. 아,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야? 지민이. 내가 알기로. 지민이 옛날에 현대 자동차와 콜라보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붕. 정답. 아, 좋아. 좋아, 좋아. 형이 가르쳐준다.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템이 진짜 안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룰이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 노래 뭐야? 뭐였지? 어, 뭐야? 뭐였을 거라고 아는 노래나 믿는 게 이제와 헤어질 찬이 나는 사나 She knew 나는 사나 quinta 네 이제와 해야지 잘해. 아는 저랑 믿는 게 아는 저의 이름 나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떻게 해? 아니 이거 누구야 믿을 수 없어 나를 오바라 사랑했는데 볼 수 없어 다른 여자 생긴 바람이 혼자 잊고 싶어 사랑해 언제까지 귀를 다닐 수 있을 거야 우리를 사랑을 위해 우리를 필요한 이유가 우리를 사랑이라면 출력할 수 있는 일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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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금장공주 아니야? 금장공주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쉬우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 또 버려져 오신 건 활런한 모색의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울지 못한 이야기 천남 년이 검정 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요? 너 왜 검정 고무신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나 왜 이렇게 길어? 너 검정 고무신 밖에 안 하냐고 흐흐흐흐 아아 모두 다 아름답고 천남 년이 꿈같은 얘기 검정 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진짜 섭섭한데? 꿈같은 얘기 야,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다행이다 한국이라고 나와 아니, 나 앞에 노래는 나 몰라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일단 섭섭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진짜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하면서 외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와, 자기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좋아 나는 나는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죠 자, 갑시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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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전에 언어, 언어, 해버리자 자,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하나만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1번이 안 좋아 하나, 둘, 셋 우와, 1번, 슈가 형 우와 우와, 1번, 슈가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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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야, 근데 저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야, 자, 자, 일단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꿀이긴 하거든? 정국이 자리 꿀이던데 검정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맞죠?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아,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아잇 다른 사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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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너무 높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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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찰지 나이 자, 갑시다 형, 왜 왔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아잇 네가 틀리면 넘어가질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까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틀어주시고, 틀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오! 야, 이거 쎈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와, 나...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와,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여기까지야 제 파트예요? 응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아,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내 시간을 외웠어, 지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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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아, 음을 모르겠어 나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잇 아, 나 없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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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하더니 아까 검도 공식이랑 지금 뒤섞았어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저 힌트 쓸게요.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떻게 해 하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저는 이제 힌트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자 생긴 바람이 혼자 입고 싶어. 혼자 입고 싶어. 너무 어려운 노래.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려 있을까요?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의 문제야. 야 얘들아 근데 단체 아냐?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가 뭔데? 내가 볼 때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해 보자. 렛츠기릿!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 너가 정말 사겨서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 긴장하면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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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호석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이거 중요해, 이거는 아, 꼴등 될 거 같으니까 미리 잘 모르겠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아니,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니, 괜찮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끝내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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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 우리가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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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간다. – Let's go! 쉽다, 쉽다. 2, 2, 1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식 검정고무식 할아버지 – 이거 모른다. – 뭐하는 거야? –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 – 앉아, 앉아. 어디 도망가노? 어디 도망가노? 하나, 둘, 셋. 도망가노! 힌트 한번 쓸까요? 이제 걸렸다.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바꾸기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야, 지금 자리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천국. 도전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방 끝나고 학교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야,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정이 미쳤어, 또. 바람가… 아,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남준아, 가자! 아, 남준아, 가자!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간다. 아니, 친한 척이 여성끝에 widenedictH eyebrow 에서 예전원 그 allons